창고방 이었던 거를 운동방으로 개조했긴 했는데 아직 정리는 안 끝났습니다 그러려니 봐주세요 오늘 연습한 거 어설프지만 아주 짧은 거 쉽고 짧은 거 몇 개 연습해 봤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보고 해야 돼 아직 못 외워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짧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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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으 으 으 그럴 듯 하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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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힘들다 음이 자꾸 틀리니까 짜증나죠? 연습했는데 자꾸 잘 안되네 아까 할 땐 잘 됐네 생일 축하하고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어렵네요 악보 보랴 이걸 빨리 외워야 되는데 아직 익숙치 않네요 처음 보는거야 잘 안되네 잘 안되네 잘 안되네 이번엔 한 번에 성공했네요 이번엔 한 번에 성공했네요 높은 애인가 그래도 하루 연습하고 이정도면은 그럭저럭 봐줄만 하죠 잘 안되네요 잘 안되네요 잘 안되네 잘 안되네 잘 안되네 잘 안되네 그래 이상하게 아멘 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연습할게요 아